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 16일까지 코로나19는 전체 감염자 수가 15,3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완치자 수가 13,910명이었습니다 완치율은 91%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는 305명입니다 치사율은 2%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08명입니다 현재 1,408명이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치료 중인 환자가 결국 완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완치율은 한 98%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걸리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완치되어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현재 다른 질병과 사고율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게 되면 2018년 전체 암 사망자는 7만 9,153명입니다 그리고 1916년도 심장마비로 인한 돌련사 하신 분들은 연 3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교통사고는 23만 3천명 그리고 사망자는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정인 독감 같은 경우는 대개 한 2,500명에서 3천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8개월 동안 1,408명이고 사망자는 305명이라 됩니다 물론 사망자 305명을 두고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제적으로 다른 질병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그렇게 큰 숫자나 우려할 만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는 심장마비 돌련사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격히 추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거나 자유우파 단체들의 지폐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파리오 광복질 행사를 주도했던 단체들과 관계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그런 탄압이라든지 구속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수렴해가지고 공병호TV는 8월 16일 날 오후 7시 30분 무렵에 뭔가 꾸미고 있다 문재인 반격 그런 주제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18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또 무려 1700명 가까운 분들이 파리오 광복절 10회 이후에 전개될 대대적인 그런 탄압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전망에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송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보낸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기신 분들의 주장입니다 해븐 룩님은 우리나라 코로나19군은 정치적 성격까지 갖고 있는가 봅니다 정권 마음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발생 장소도 정권이 원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맑은 신현물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지난 주말에 남편이 장염으로 열이 나서 코로나19를 검사했는데 휴일이라고 결과가 월요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휴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검사하는 팀이 특헌 중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검사하는 순간 만일에 확진자를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상만 해도 엄찍합니다 제가 꼭 같이 가졌던 의심이 그런 부분입니다 휴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확진자 수를 늘리는지 그것이 참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꼭 같은 의심을 맑은 신현물이 가졌구나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샤인님입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정광훈 목사를 다시 구속하려고 긴밀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부 발표에 그 이면에 실린 뜻을 읽어내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님입니다 뉴스가 코로나를 앞세워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뒤집어 씌우려고 마치 작전을 벌이는 듯한 느낌 뭔지 모르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미숙님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주로 교회와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휴일은 코로나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큰 병원을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 시녀들과 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참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아주 가볍게 보지만 국민들은 훤히 저 사람들이 A를 하면 아 갑이구나 B를 하면 아 을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춘신님입니다 박운순 서울시장 장례식에 모이는 것이나 모임을 주최하는 관계자들도 고발해야 됩니다 만일에 8.25를 고발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지하철에서 콩나물처럼 거리지 않없이 다니는 것도 고발 처리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편파적으로 국민들을 구속하려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또 주장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김숙님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고 언론을 사용하고 질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반대편을 제거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뻔히 보입니다 저분들이 하는 일들이 참 저를 슬프게 합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는 박선님입니다 부정선거도 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지폐 핑계로 누구를 누구를 잡아넣고 싶은지 뻔히 보입니다 왜일까요 자른다고 온 국민을 자를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또 개강된 분위기를 숙이면서 냉철하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S. 스티브님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제2의 신천지로 몰아서 국민들을 기독교들과 비기독교인으로 분열시켜 처절한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것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네요 속재양을 삼거나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가희님입니다 거짓 선동에 저는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정상은 하루 만에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선동하듯이 코로나 확진을 또 선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열 번째는 병기님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있다고 모든 걸 이용해서 독재를 연장하려는 저는 계획으로 봅니다 열 한 번째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가족 가운데서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을 검지하랍니다 저는 이것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EK님입니다 또 뭔가를 꾸미는군요 뭔가를 꾸민 것 없이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늘 거짓말이 많고 선동이 많고 마지막에 그런 것이 다 통하지 않으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선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른 걸 뭘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EK님은 좀 시니클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 세 번째는 김화훈님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부풀려서 결국은 독해자를 구속하고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누구누구를 구속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필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장에 공데일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널리 세계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방송인 지오엔지TV, 공TV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